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행복홀과 바우처택시 의정부시에는 행복홀 차량 39대, 바우처택시 17대가 교통약자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용자분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행복홀 차량 3대가 신규로 증차됩니다. 이용 대상자도 더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행상 장애가 증명된 자, 상위군경 1, 2급인자에 한정되었으나 2020년 11월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행상 장애가 없더라도 대중교통 이용 제약 여부와 제약 기간이 표기된 유효기간 3개월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한 자, 장애인 등급제 개편 전 1, 2급 장애인 중 의정부시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범위 역시 확대됐는데요. 재활진료나 비행기표 소지 시에만 수도권 지역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용 목적과 관계없이 수도권 전 지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평일 예약제를 폐지해 예약 시간까지 대기 중인 차량들을 콜 접수 시 즉시 운행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또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도록 행복콜 모바일 예약 사이트도 구축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용을 원하는 시민께서는 장애인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의정부시 이동지원센터로 이용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